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통찰지의 이익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죠 통찰지 수행을 하면은 혹은 도화가를 체득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익은 앞에서 말해서 수백 가지를 했죠 그죠 통찰지의 이익은 수백 가지지만 우리가 도화가를 체득했을 때 성자가 되었을 때 열반을 체득했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죠 통찰지의 이익을 크게 여기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23장 그죠 우리 399쪽이겠죠 그죠 제 23장 통찰지 수행의 이익 했죠 그죠 이 이익으로서 우리가 대단한 청정도는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총찰지의 이익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여러가지 오염원들을 없앰 당연하겠죠 이건 앞에 우리 이미 조금 전에 봤죠 그죠 오염원들을 우리 불선법들을 열렬들까지 모둠으로 해서 그죠 자시하게 나열하고 이것이 뭔가 예루도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그죠 일레도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불안도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아란도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자시하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 여러가지 오염원들을 없애는 것이 우리 통찰지 수행의 가장 큰 이익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스러운 과의 맛을 체험한 성스러운 과가 뭐겠어요 밑에 나오지만 예루가 일레가 불안과 아란과 됐죠 통찰지 수행하면 깨닫습니다 예루가 일레가 불안과 아란을 얻으려면 뭡니까 열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 성스러운 과의 맛은 열반도 됩니다 됐죠 그죠 우리죠 네 가지 과와 열반을 체험하는 것 이제 거기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멸진정에 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미 초기 불교에서부터 우리죠 멸진정 혹은 상수멸은 초기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경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 불교에만 나타나는 아주 그 경기입니다 그죠 멸진정에 들 수 있다 그 다음 뭡니까 통찰지 수행의 궁극적인 이익은 뭐겠어요 공략 받을 만한 자가 된다 이제 참 선인들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죠 강국수님은 지가 못 깨닫다 했는데도 남이 밥 사준께 묶이면 잘 묶더라 그죠 아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한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찰지 수행의 맨 마지막 이익은 공략 받을 만한 자가 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있죠 그죠 프린트물 시간관계선 그죠 요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통찰지 수행의 이익 되어있죠 그죠 요거를 여기 있잖아요 책을 있는 그대로 다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중요한 거 참고할 거 있으면 책을 보면서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통찰지의 이익은 수백가지가 있지만 그 프린트물 차이시죠 그죠 자 수백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네 가지로 정리된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요거 나오는 걸 그대로 갖다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갖다 넣었을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제가 누입니까 컨트롤 c 맨입니다 됐죠 그죠 컨트롤 c 해서 잘 갖다 넣었습니다 네 가지로 방금 읽어봤으면 되죠 오염문도를 없앰 이거는 22장에서 있잖아요 367쪽 이하에서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죠 그럼 성스러운 과의 맛을 체험한다 예루가 일뢰가 불안가 아랑가를 체험하고 여기서 뭡니까 성스러운 과을 체험한다는 것은 뭡니까 열반의 체험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열반의 체험도 여기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멸진정에 들 수 있다 했습니다 멸진정은 조금 이따가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량 받을 만한 자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4를 그 밑에 청년도로 나온 대로 제가 핵심되는 것을 여기 갖다 옮겨봤습니다 1번 뭡니까 여러가지 오염문들을 없앤다는 것은 뭡니까 유신견 등의 여러가지 오염문들을 없애는 것은 세관적인 통찰지 수행의 이기고 성스러운 도입 순간의 족쇄 등 여러가지 오염문들을 없애는 것은 출세관적인 통찰지 수행의 이기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367쪽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367쪽 이하에 나옵니다 367쪽 이하를 참조할 것 하나 적어놓으시면 다음에 보실 때 훨씬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이미 다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성스러운 과의 맛을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스러운 과란 예루과 등 사문의 과를 말한다 예루과 등은 뭡니까 예루과 일례가 불안과 아랑과 됐죠 이 맛을 두가지로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도의 인식 과정과 과의 정득이 생길 때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도의 인식 과정은 앞에 다 했습니다 또 과의 인식 과정은 제가 했죠 그죠 준비, 근접, 수순, 곧따라부, 도, 과, 과 하는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 과의 정득은 성스러운 과비태입니다 성스러운 과가 소멸의 안재함 여기서 소멸은 열반을 뜻합니다 과의 정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열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예루과를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됩니까? 그 열반의 경지에 더러 머물 수 있겠지요 그거를 과의 정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루자, 일례자, 불안자, 아란의 성자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과에 도달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예루과를 얻은 사람은 뭡니까? 불안과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됐죠? 수행을 해서 그 과정을 넘어서 뭡니까? 도를 거쳐서 과로 갑니다 됐죠? 그죠? 예루과를 얻은 사람은 뭡니까? 일례 과를 거쳐서 아 죄송합니다 일례 도를 거쳐서 일례 과로 갑니다 됐죠? 그죠? 과를 뛰어넘어서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스러운 과가 소멸의 안지함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기 위해서 그러면 과의 정득 있잖아요 과의 정득 예루, 일례, 불안, 아란 건 왜 정득하고 열반은 왜 체험하느냐 그죠?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우리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궁극적 행복은 열반을 실현합니다 아니죠? 열반이 궁극적 행복은 나 모르겠다 그렇게 중식이죠 우리는 됐죠? 그죠? 어쨌든 경에서는 이렇게 이미 초기경에서 디타담마 수카 위아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도 이걸 가져와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기 위해서 그죠? 마치 왕이 왕의 행복을 누리고 천신이 천상의 행복을 누리듯이 성자들도 성스럽고 출세가 있는 행복을 체험하라고 기간을 정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순간에 과의 정득에 도달하여 열반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에 들어 머무는 경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뭡니까? 아비담마 길라자비 그걸로 보면 초선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 머물 수도 있고 2선, 3선, 4선, 5선까지 다 됩니다 그죠? 이런 걸 해서 상자부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제가 옮겨놨습니다 과는 언제 생기느냐 그죠? 예를 들어서 예류가, 일류가, 불안가, 가라는 과는 언제 생기냐 또 다음에 생긴다 됐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과를 체험하고 나면 계속 그 과를 또 체대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류 과를 한 번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를 돌을 안 거치고 예류 과로 바로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류과는 곧돌아보고 다음에 생기죠 이야기는 나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생긴다 이거는 뭡니까? 멸진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죠? 이 과는 멸진증을 이야기합니다 멸진증은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이익이 멸진증에 될 수 있는 능력을 했습니다 멸진증이 정입니다 서서히 소멸하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부수법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멸진증 멸진은 말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마음부수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상수멸이라고 합니다 멸진증의 니가에서는 주로 상수멸 즉 인식과 느낌의 거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석서 문헌에서는 주석서 문헌과 북방 문헌에서는 주로 멸진증으로 나타납니다 멸진은 뭡니까? 마음이 다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다른 말로는 뭡니까? 몸만 살아있고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마야 그런 것도 있느냐?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미 초기경에서 초기경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상수멸을 쓰라고 했습니다 느낌과 인식이 다 소멸된 경지 느낌과 인식이 다 소멸됐다는 것은 마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게 마침이니까요 43번째 경입니다 그죠? 여기 이 경은 비군이 스님이 아라하님 비군이 스님이 서랜경입니다 굉장한 경지입니다 그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그 누구죠? 맞춤면 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군이 스님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집을 갔었어요 그죠?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있었어요 시집을 갔는데 부처님이 그 나라에 와서 그죠? 마갈타 지방 대신의 며느리입니다 부처님 설법을 듣고 불완가를 얻어버렸어요 불완가를 얻으면 탐욕과 성냄의 탐욕이 똑딱 끊어지버립니다 부부 생활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왕부터 대신 자기 남편까지 북치고 장부치고 이래갖고 출가를 시킵니다 출가를 해갖고 일주일 만에 아란돼 버렸어요 불완가를 얻어 출가해서 일주일 만에 아란돼서요 자기 전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이 아란말을 얻었다니깐 너무나 기뻤겠죠 그죠? 그래와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그죠? 전 남편하고 경지가 굉장한 경쟁 아이고 그죠? 단마디나입니다 단마디나 비군입니다 굉장한 비군입니다 그래갖고 하는데 상수멸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죠? 그죠? 벌써 아란말이니까 다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부채님 당시에 보면 그죠? 굉장한 아란말이 진짜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강 아란말이 있어요 금강경이 저는 이 그죠? 이 비군이 스님 부터 나온 거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 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멸진정에 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멸진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제일 쉬운 건 뭡니까? 몸뚱이만 살아있고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지가 상수멸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고혹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상수멸은 누가 들어가느냐 일체의 범부와 예루자와 일례자는 범부는 말할 것도 없고 예루자와 일례자도 여기에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한과를 얻은 사람과 불한자와 알아함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일체의 범부와 일례자는 말은 위빠사나만 수행하면 불한자 알아한도 안됩니다 됐죠? 여덟까지 정덕을 얻은 불한자 번뇌담 청린동으로 이런 나오는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린동으로 그대로 컨트롤 시행한 겁니다 여덟까지 정덕이 뭡니까? 4선 4처입니다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위처 비상비비상처 4선 4처죠 이거를 체덕한 불한과를 얻은 사람과 아랑과를 얻은 사람만이 들 수 있는 경기입니다 됐죠? 굉장히 높은 경기입니다 그 다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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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죠? 예루자와 일례자도 성장되어 못 들어가는가 하면 청린동으로 이 성령을 보면 됩니다 불한자의 경우 삼매를 방해하는 다섯 가득 강국적 옴의 바탕으로 탐욕이 벌어졌다 그렇죠? 불한자가 되어야 탐욕이 다 사라지죠 예루일례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탐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상수매를 얻을 멸진증을 얻을 그만큼 있잖아요 그죠? 모든 탐욕이 그죠? 다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한자 이상이 되어야 있잖아요 이런 그죠? 힘이 원만하기 때문에 멸진증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무더기를 가진 존재들 즉 무색개 존재들만이 증대할 수 있습니다 무색개 천신들은 들 수 없습니다 왜? 무색개 천신들은 우리 수상행시 사업만 있죠? 몸뚱이가 없기 때문에 몸뚱이가 없으면 뭘 못 닦습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을 못 닦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무색개 경지는 제4선의 경지잖아요 그렇죠? 경지로 보면 제4선과 같습니다 제4선과 같고 대상만이 다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차재정덕 즉 초선부터 해서 상수매를 까지 그죠? 이 차재정덕이 그죠? 다섯 가지를 가진 존재는 차재정덕을 그죠? 다 닦을 수 있고 수상행식만 가진 무색개 중생들은 덜지 못합니다 그러나 4가지 무더기를 가진 존재에서는 초선 등의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정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로 심장 토대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멸진적이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차재멸입니다 이거는 차례대로 있잖아요 초선부터 해서 초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3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제 4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경의 제 4선은 아비담마의 제 5선과 같습니다 여기는 아비담마의 길라자비이기 때문에 경의 아비담마의 길라자비가 아니고 우리 청정노론이고 경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4선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무위체에 들었다가 나오고 식무위체에 들었다가 나오고 뭡니까? 무소유체에 들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멸진적이 들기 위해서는 초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등등등등 그 다음에 무소유체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4가지 미리 해야 할 일은 이게 중요합니다 4가지를 결심해야 뭡니까? 멸진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떨어져 있는 필품이 손상되지 않는 것을 그걸 해야 되고 그죠? 손상되지 말기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성가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부처님이 부르신지를 봐야 되고 자기 수명의 한계를 살펴야 된다 했습니다 34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걸 다 살펴야 됩니다 왜? 일주일 동안 멸진적이 들면 기본으로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 안에 제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멸진적이 들면 안됩니다 들 수도 없고 들면 안됩니다 왜냐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반드시 살펴서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관심이 있죠 그죠? 시간 관계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34번 이하를 보러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무소유체로부터 출정하여 이름 미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죠? 이름 미리 해야 할 4가지를 하지 않고 비상비상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비상비상체에 들어가는 비구는 그 다음에 마음 없는 자가 될 수 없다 즉 멸진적이 될 수 없고 뭡니까 다시 무소유체에 돌아서 물을 봅니다 됐죠? 무슨 말씀은 알겠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4가지를 살펴서 뭡니까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방법은 뭡니까 이제 그가 이와 같이 무소유체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이런 미리 해야 할 일을 하고 비상비상체를 정득한다 그때 한 번 혹은 두 번의 마음 순간이 지난 뒤 마음 없는 자 마음 없는 자가 된다는 말이 멸진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는 소멸을 채당한다 왜? 왜 두 번의 마음들 뒤에 그에게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소멸을 향한 노력 때문이다 이 비구가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법들을 쌍으로 묶어서 여덟 가지 정득에 오른 것은 차재멸을 향한 노력 때문이지 비상비상체를 얻기 위한 노력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멸을 향한 노력 때문에 두 번의 마음 다음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멸진적에 듭니다 됐죠? 그죠? 무소유체에 들었다가 나와서 네 가지를 결정하고 비상비상체를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 마음 순간이 지나면 상수면에 덜어버립니다 됐죠? 결심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무소유체로 다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죠? 불안자의 경우 불안과를 얻음으로써 아란의 경우 아란과를 얻음으로써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출정한다 멸진적에서 출정하는 마음은 열반으로 기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멸진적은 형성된 것이라거나 형성되지 않은 것이라거나 즉 위법이라거나 무위법이라거나 이 말입니다 세관적인 것이라거나 출세관적인 것이라고 답할 수 없다 왜 그런가? 고유성질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됐죠? 멸진적은 마음이 소멸해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고유성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유입법인지 무위법인지 세관인지 출세관인지 구분할 수 없다 듣고보면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득한 자가 정득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지 그냥 추상적인 것은 아니다 됐죠? 그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정득한 부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시고 멸진적은 우리 아까 단마디나 비군이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잖아요 경에서 멸진적의 체험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지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유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기절이죠 55문의 문장 보면 금생의 열반이라 이름하는 멸진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요새 학자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라한이나 부처님의 우리 부처님이 그죠? 이 세상의 몸을 반열반 부처님이 인멸하신 것을 우리는 반열반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냥 죽음이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반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한의 죽음도 반열반이라고 그러죠 그죠? 반열반의 경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죠? 그 반열반의 경지가 우리가 있잖아요 이 현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죠?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수멸이라는 겁니다 청정도론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적어놨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금생의 열반이라 이름하는 멸진적 됐죠? 찾으셨죠? 이 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체적인 정보를 찾은 52문이라 해놨죠? 그죠? 52문단 한번 보십시오 그 보면은 개송부분입니다 421쪽입니다 맨 밑에 개송부분입니다 고요하고 성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금생의 열반이라 이름하는 멸진적 됐죠? 이런 구절 때문에 특히 서구의 학자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반열반의 경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체험하는 것을 보면 상수멸이 있잖아요 이것이 부처님이나 아라하니 그죠? 인멸하시고 나서 체덕한다는 그 반열반의 경지와 같은 것일 거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청정도론에 나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경에서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특히 상수멸, 멸진증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땡! 왜냐면 윤회를 안하니까 그죠? 땡! 그죠? 허무청멸에 빠지던 외도들은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반열반은 살아서도 체험할 수 있고 그죠? 그거를 굳이 이야기하라면 상수멸이다 요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타고사 선임이 금생의 열반이라 이름하는 멸진증 요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서양의 학자들도 이 구절을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뭡니까? 디테와 담매 니빠남 그죠? 이랬습니다 멸진증을 그죠?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그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뭡니까? 통찰지 수행의 이익이 뭡니까? 공양받을 만한 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방법으로 이 출체관의 통찰지를 닦았기 때문에 통찰지를 닦은 자는 신을 포함한 세관에서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됐죠? 불교에서 선임들은 신보다 선임들이 아니고 불교에서 성자는 천상의 신들보다 높습니다 끝발로 따지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성자고 범부고 그렇습니다 됐죠? 불교 기준으로 볼 때 신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고 내가 머리 떼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맞을 때 맞더라도 그렇잖아요 신은 별거 아닙니다 중생입니다 그죠? 재미있는 개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자다 유일하다 나는 유일신다 서양의 신들보다 더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일신다 창조주다 절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신을 어떻게 본 줄 압니까? 그 신이 자기 이전은 못 봤다는 겁니다 아직 위력이 딸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이전은 못 보고 왜냐하면 그 어떤 천상이 태어났는데 자기 이전에 태어난 신을 자기가 못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지금 그 나는 유일하다 절대자다 창조주다 이래 할 때까지 아무도 신들이 그 오는 걸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가니까 제가 옮겼어요 법만 개어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전하잖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궁금해 죽겠죠 한번 보십시오 62가지 견해 안에는 인간이 보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견해는 거기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한 경입니다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부처님의 위대하신 측면이 그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거 그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가 될 견해 붙여 있잖아요 요새 논리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지가 똑똑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러면 지는 아무 경험도 못 하고 논리적으로 뜯을 뿐이다 이런 식입니다 딱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통찰지 수행의 이거 맨 마지막이 뭡니까 공량받을 만한 자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60번입니다 424쪽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다 하고 마셔야 됩니다 5분 오버입니다만 5분만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0번 이렇게 하여 424쪽입니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국권에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고마 하자 그쵸 그죠? 제일 처음에 맨 마지막에 딱 인용하고 그죠? 라고 설하신 이 개송의 개정해의 제목으로 설한 청정도론에서 그것의 이익과 더불어 통찰지 수행을 설명하였다 딱으로 했죠 그쵸? 개정해 그쵸? 그 다음에 통찰지 수행 그 통찰지 수행 측면에서 보면 7층적으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입니다 이제 그것을 모두 설했다 찾으셨죠? 426쪽 중간입니다 여기서 본론에서 설명된 개 등의 분류를 가진 뜻들의 판별은 오부니가에 속하는 주석서들의 체계 안에서 이미 잘 설해졌나니 나는 그 모두를 대부분 그 확정된 해석과 함께 여기에 가져왔나 됐죠? 그럼 부타구 선생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부니가였잖아요 이 주석서들의 중간에 청정도론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쵸? 우리 온척예건제인 삼실보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계정의 사막이 광대는 공통되는 것은 청정도론에서 딱 설명해 놓고 경을 하나하나 주석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청정도론을 참조하라 실제로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했습니다 그쵸? 그렇게 이걸 보시면 되겠고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입니다 그 중간에 등등등등등 그쵸? 상가 빨라 존자의 분부를 받아 네 번째 줄이 돼 있죠 그쵸?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나는 부타구사 선생님의 본원이 뭡니까?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의 원이기도 합니다 이 논을 지어서 공덕의 무덕을 얻었다니 원컨대 이 공덕의 광명으로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회양은 대성불거만 있습니까? 여기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불거는 똑같습니다 됐죠? 본원을 밝히고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하는 본원을 밝히고 이 공덕으로 뭡니까? 그쵸? 이 공덕의 광명으로 청경도로를 적어서 회양하는 이 공덕의 광명으로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됐죠? 제가 왜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걸 해야 청경도로를 뛰는 겁니다 회양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쵸? 정말로 우리가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그쵸?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선량한 소원이 장기없이 신속히 성취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후기가 있어요 후기 보면 재밌어요 이거 갖고 서리랑카 사람들이 서리랑카에서 만든 건데 있잖아요 청경도로를 갖고 좋니? 나쁜데 지금도 따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429쪽입니다 맨 뒤입니다 후기 그 옆쪽 줄입니다 싱알리본에는 아래에 개송이 있다 됐죠? 부타고사 스님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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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본원이 지금 발음됩니다 이 논을 지어서 산 공덕과 내가 산 모든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33천에서 행복을 누리고 개인과 덕에 기뻐하며 첫 번째 과에 이른 뒤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탐하지 않으며 마지막 생에는 성인 중의 황소요 세상에서 어떤가는 분이시며 대도사요 모든 중생의 이익을 기뻐하시는 미력 부처님을 뵙고 그 지혜로운 분께서 설하신 정법을 듣고 최상의 과를 얻어 성자의 교법을 더 날리게 되기를 요거 갖고 스리랑카 학자들이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있고요 그래서 스리랑카가 또 유학하고 온 사람들은 청정도로는 범부가 지은건데 그거를 갖고 좋다고 그걸 샀느냐고 떠들어 샀습니다 왜냐면 그쵸?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난 데서요 33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첫 번째 과는 뭡니까 예루과를 얻어갖고 그니까 지금 예루과도 못 얻었죠 그쵸? 마지막 생에는 뭡니까 아란이 되면 미륵 부처님 전에 미륵 사상이 또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미쳤고 포착되겠죠 이게 뭐 대성불교제 있잖아 그쵸? 미륵 부처님을 뵙고 있잖아 그래서 아란이 정법을 더 날리게 되기를 그쵸? 성자의 교법 이렇게 발언합니다 요거는 스리랑카 보면 있어요 미얀마 본인은 뭡니까 미얀마 선임들이 청정도로 나면 그쵸? 최고의 가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미얀마 본인은 머리가 나타납니까 앞부분은 쏙 빠지고 있잖아요 403쪽입니다 이와 같이 어진 이들을 위하여 청정도로에 난 주석서를 지었다 이것은 성전의 셈에 의하면 58개의 반화라 요렇게 맞췄어요 근데 저는 무책가 스리랑카 있는게 좀 더 오리지널에 가깝겠죠 그쵸? 오히려 저는 부타고사 선생님의 이 마지막 발문 이게 정말이라면 저는 그래서 더 존경하고 싶어요 그쵸? 그쵸? 자기 그거를 솔직히 드러내고 얼마나 발언이 좋습니까 그쵸? 정법이 오래머물기를 바르고 있잖아요 다음 생에는 그쵸? 33천 태어나서 그쵸? 예루과를 놓고 맨 마지막 과위는 그쵸? 미륙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 미륙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서 아랑과를 얻어서 뭡니까 부처님의 정법을 더 날리게 되기를 발언하면서 그쵸?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더 좋아요 지가 못 깨달았으니까 뭐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인간적인 발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있잖아요 청경도론 우리가 공부한 거 여기서 끝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는 우리 종무소하고 지금 워낙 압력이 많아 갖고 있잖아요 종무소에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병이 있는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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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